당뇨에 좋은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는 것은 혈당을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. 여러가지 과일과 채소는 식이섬유와 비타민,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여기 몇가지 당뇨에 좋은 과일과 채소를 소개합니다.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또한 사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바나나는 당도가 높지만 고혈당을 유발할 위험이 났습니다. 바나나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클륨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블루베리는 항산화물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또한 블루베리는 낮은 칼로리로 인해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간식으로 적합합니다. 시금치는 낮은 칼로리로 인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비타민 O, C, K 및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건강한 식사에 적합합니다.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당근은 칼로리가 낮고 당도가 낮아 당뇨 환자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. 브로콜리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영양가로 인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브로콜리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비타민 C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당과 함께 혈당을 관리하고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과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